아랑아, 이리 와봐 이게 뭐예요? 너네 선물 오빠, 그럼 나 이 차 주면 안 돼? 뭔 소리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민정이 언니, 선물이 있어 비싼 거요? 응 오, 뭐해요? 정성 보이지? 아, 아니야, 좋아요 이슬을 보며 한복 디자이너를 꿈꾼다는 청년들 슬 설렁해요 고맙습니다 복잡아 흉기 여러분 스포츠텔러 셔프트랙 연구가 여러분들의 왕님 곽윤기입니다 드디어 제가 준비한 그것을 주는 날입니다 잠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니, 곽윤기가 그런데 돈도 쓴단 말이야? 곽윤기가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짠돌이도 할 수 있다 짠돌이가 돈을 쓰게 만들었다고 수많은 꽉지 분들을 놀라켰던 바로 그 사건 사건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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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죠 여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네덜란드 선수들만 한복을 선물해 주는 소많을 느낄 줄 알았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선수들에게도 한이 담긴 옷을 선물해 주려고 바로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포장이 정말 보컬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름표가 다 있어요 열면 열면 이야 편지가 진짜 기가 막히게 써있습니다 임금의 옷 곤용포를 재해석한 용완 후드 집업입니다 잔히 담긴 우리 옷이 어떻게 확인을 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색이에요 얼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퍼스널 컬러는 이런 컬러를 입어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 귀여운데 근데 확실히 진짜 여기 아 그 임금 문을 열거라 선전환업쇼 이런 느낌 오 예쁘다 내가 산거지만 아주 여기 아주 기특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겠어 여기 아주 알아서 여기 됐다 이건 어떤가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소매에 한글로 이름 써있어요 아 내꺼죠 어때? 아무도 못 훔쳐? 그 모자를 쓰면 이런 힙스 힙스런 모습도 보여줬으니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하겠지? 우리 친구들 가라 이리 와봐 이게 뭐예요 너네 선물 오빠 그럼 나 이 차 주면 안 돼? 뭔 소리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좋을 거 같은데요? 차다리 나 이 차 줘 여기 여기 우리 거 없는 거 아니야? 여기 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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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뜯어봐 그래도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어 한복 이거 너네 이거 너네 그거 보지 않았어? 인터넷에서 인기가 후배들한테 옷 돌렸다고? 짤 본 거 없었어? 응 그런 게 있었어 무슨 세상에 오빠한테 관심이 많진 않아 그래도 너네만큼은 관심 가져줘야지 우와 이거 뭐야 이게 한복 한복처럼 후드티를 만든 거거든? 내가 너네한테 주는 선물이야 예쁜데요 형 응 감사합니다 형 예쁘게 입어 네 자 포장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가져가 뜯었으니까 자 잘가 나랑 너 포트 있어 여기다가 어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 포장이 진짜 되게 고급스럽지 정성이다 나의 정성이다 헐 우와 입어봐 주면 안 돼? 아 귀여워 한 번 가죠? 응 여기 보면 여기 소면 봐봐 여기 아악 보여줘봐 한글로 이름 써있다 이거 절대 못 뺏어가 아 귀엽다 누가 만들어주신거야? 예뻐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어주신거야? 내가 사서 준거야 진짜? 돈 많이 썼겠는데? 와 잘해줄게 고맙지?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인해한? 복...뽕뚱이 그만 민정이 언니 선물이 있어 왜요? 이거 바로 어떻게 해요? 응 비싼거에요? 비싼거에요? 정성 보이지? 아 아니야 좋아요 그만 색깔이 있어서 화낼색 민정이 선물 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꼼꼼히 싸지 마세요 애가 못듣네요 뭐해? 정성 보이지 알아요 이거? 응 뭐야 편지 있어 편지도 있어요 음 아 진짜 정성이다 이거 오빠가 주시는거에요? 어 내가 산거야 아 산거에요? 어 내가 돈 좀 산거야 대박 오빠가 주문해서 이분이 만들어주신거에요? 응 내가 처음에 50원 게임할 때 외국인들 한복선물 했거든 아 진짜요? 그때 연을 이어갔어 음 좀 먹는거 같아요 마음에 들어? 네 짠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여기 휘민이 언니 저 언니 것도 있어 네 이리 와라 내가 고대생은 안주려고 하다가 내가 그만 먹고 주는거다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언니 것도 여기 있어 들어보세요 네 또 또 또 웃으면 돼요? 네 마음에 들어? 네 비싼거야? 잘 이겼습니다 넌 나 보자 줄거야 예 부담스럽네 잘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냈다고 보다 연중한다 저기다 저기다 혀 미치겠네 혀 뭔지 알았지? 혀가 뭔지? 파이? 응 그것도 몰라요? 진짜 옛날 사람들에게 선물이야 입어보면 되나요? 뜯어봐 도웅이 꺼는 와우와우 근데 너네 이거 진짜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는 내가 너네 주려고 네 협찬받은게 아니고 돈으로 산거야 받단 말이야 나는 올림픽 중간에 아니 야 그거를 진짜 내가 일찌감치 줬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주는 거야 아니 근데 올림픽 끝나고 바로 줬어야 되는데 형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거는 이 업체에서 우리의 팬이었던 거야 아 권용포를 재해석한 용안 후드 지법을 선물해 쓰레 옷이 날개가 되어 역시 옷이 날개지 아니야 옷의 날개는 얼굴이야 여기 보면 여기가 용무늬가 있다고 어깨에 우리 임금님 어떤 느낌인지 알지? 주상 전화 하면 이제 납시요 그렇지 임금님만이 입을 수 있는 그렇지 어 이렇게 한글로 또 이렇게 써있다고 이준석 절대로 너의 옷을 훔쳐갈 수 없어 그 누구든 야 이슬로 2행시 해봐 요즘 엠지세들은 얼마나 잘하고 그냥 2행시 2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2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공유 2 이슬을 보며 한복 디자이너를 꿈꾼다는 청년들 슬 슬랑해요 슬랑해요 왜 안 사줄래 아니 왜 안 사줄래 아니 왜 안 사줄래 저기요 장혁씨 제가 선물 줄게 있어요 선물이야 오늘 올림픽 끝나고 바로 주고 싶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아 이거 그 용포 후드티 어 맞아 너네 아직 안 받았는데 이게 뭐지 했던 것들 있지 저는 뭐지 해도 못했는데 우와 이열 이열 확실히 긴 애들이 잘 어울리네 응 알겠습니다 비싼 거야 아 진짜요? 응 왜 이렇게 입고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예쁘게 입어주자 우리 외국 가는 데 이거 약간 용포 느낌이잖아 알았어 공항에서 봐 다들 알겠습니다 형 꽉 잡아 윤기 설렁해요 네 아까 안 사가지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옆에서 어 어 하하하하 재밌었다 하하하하 잘들 논다 형들 네 여기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인욱이랑 인욱이랑 저기 하나씩 꺼내보면 자기 이름 써있거든 우리 오늘 입었던 거 있지 요거 요거야 오오 응 감사합니다 아 서로 바꾸는 서로 주는 거야? 오오 예쁘지 엄청 이거 포장이랑 포장이랑 포장이 전부 들어간다 어 저 시선 보고 몰래 이걸로 아 그걸로? 아 그걸로? 아 그걸로? 아 그걸로? 아 선생님들 좋은 선물 되세요 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하하하 어 네 삼형제 네 꽉 잡아 꽉 잡아 윤기 윤기